김호진 부시장 오늘 5월 4일 기준 6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다행히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4일간 누적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건천 지역의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의 방역 상황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 현황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총 45명 중 건천 지역 확진자가 30명, 내남 지역 확진자가 7명, 기타 타지역 확진자 등 8명입니다. 집단 감염에 따른 강력 방역 조치로 우리시는 건천 지역에 그리고 내남면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하고 지금까지 건천 지역 1,228명, 내남 지역 201명 등 총 1,429명을 검체 조사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확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천 소재 경로당 관련 감염 확산으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관내 경로당은 앞서 브리핑 한 대로 전면 폐쇄 조치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노인종합복지관 휴관과 건천업 지역 5일장을 폐쇄 조치하고 건천 지역 중심의 일부 유흥시설 등도 자발적으로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적극적인 선제 검사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시청 직원 2명의 확진과 준하경 시장님의 자가격리와 관련하여 걱정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청 직원 2명 확진 관련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시 본청 부서가 아닌 외청기관 으로 북부동 소재의 평생학습가족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직원 1명이 근천의 가족과 4월 25일 접촉하여 감염되었고 지난 일요일 학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평생학습가족관 전 직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였고 그 중에 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가족관은 다음 주 5월 13일까지 일시 폐쇄 조치하였으며 긴급 업무에 대비코자 직원 1명을 기동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준하경 시장님은 지난 4월 29일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셨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잠시 차담을 나누셨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2일 근천 현장 점검 후 현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엄격한 역학조사와 강력한 방역조치 이행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가격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자가격리 중이지만 시장님께서는 비대면 재택근무 형식으로 시정을 차질 없이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긴급한 방역조치와 시정의무 수행에 행정공백이 하나도 없도록 시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운 방역위기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모임이나 이동이 많아 더 큰 위험이 예상됩니다. 타지역에서 온 가족 간의 접촉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직계 가족 간의 모임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 등 철조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천업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 감염이 진정될 때까지 타지역 가족과의 만남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일의 검체 조사와 확진자 발생 결과가 이번 방역위기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집단 감염의 여파가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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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